자 여러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그 파트에서 제 6장 측량 부분입니다 보통 측량 부분에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측량에 대한 절차 있죠? 측량 절차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적부심사 있죠? 적부심사 그런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거기 그 11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15쪽입니다. 5쪽. 115쪽에 보시면 거기 측량 목적이 지적측량의 목적이 나오는데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자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 측량 제도자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일단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등록사항 중에서 국가가 등록사항 뭐라고? 소재, 지번,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표 있죠?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뭐한다는 얘기예요? 공부에 등록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국가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을 어디에다가 공부에 뭐하는데? 공부에 등록을 시켜요. 등록을 시킨다. 특히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경계, 면적, 자표 있죠? 이 자표는 뭐예요? 자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이고, 당연히 칭량을 해야지 마니 자, 이런 식으로 지적에 대한 뭘 해야지 마니? 칭량을, 이 칭량을 해야지 마니 뭐예요? 해야지 마니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이 칭량을 시켜갖고 칭량을 해서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시킨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더 말을 뭐예요? 간단히 줄여보면 경계, 면적, 자표, 경계는 지적 공부 중에 도면에, 면적은 대장에 자표는 경계점, 자표 등록에 등록하려면 칭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시험 문제 될 때 나올 때 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칭량 대상이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아닌 거?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 칭량, 칭량 칭량 뭐예요? 칭량 대상 뭐예요? 대상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아닌 거 자, 그럼 우리가 면적 칭량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대표적인 답이 뭐하고 뭐하고? 합병하고 있죠? 이 합병하고 뭐예요? 합병하고 지목변경 있죠? 합병하고 지목변경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합니다. 칭량 대상이 아닌 것 하면 합병하고 지목변경. 왜? 합병은 땅을 두 개를 합하죠? 땅을 두 개를 합하죠? 우리 면적 공부할 때 봤어요. 땅을 두 개를 합하면 그냥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되지 다시 칭량할 필요 없어요. 다시 가로, 세로 곱해 그러니까 이 두 토지를 이 A 토지하고 B 토지 두 개를 만약에 합한다 하면 그냥 뭐예요? 다시 칭량하지 말고 다시 면적 산출하지 말고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을 더하면 된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지목변경 있죠? 어, 그래. 지목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지목이 바뀌는 거하고 칭량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논에다 집주면, 그럼 지목이 바뀌는 거지 어, 칭량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자, 넘겨보시면 어, 어디에 거기, 117페이지 맨 위에 보충글에서 지적, 칭량 대상이 아닌 경우 써놨죠? 그거 별표하시고 어, 합병, 공부의 제작성은 옛날 얘기니깐 시험문제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써놓은 거고 여기 지목변경 두 가지라도 붙지 않아요. 합병, 지목변경 있죠? 칭량 대상이 아닌 경우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렇게 이해두지 않죠?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그 118페이지에 칭량의 구분에서 기초칭량과 세부칭량 구분이 나와요. 칭량 뭐가 나온다고? 칭량이 구분이 나오는데 칭량 구분은 뭐는 나눠요? 이게 기초칭량과 그 다음에 세부칭량 있죠? 세부칭량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해요. 기초칭량과 세부칭량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기초칭량과 세부칭량으로 구분하는데 기초칭량은 말 그대로 기준점을, 기준점을 만드는 칭량이에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몇 도? 38도 속 자, 그 다음에 125도, 127도, 129도 있죠? 125도, 동경 127도, 129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127도, 125도, 127도, 129도 있죠? 이 38도선이 만나는 점이 있죠? 자, 이 점을 기준해서 공중의 위성과 경선이 진화된 위성을 밑으로 저기해갖고,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이 뭐예요? 위성과 뭐가 만나는 점, 경선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에다가, 이 점에다가 자, 이 점에다가, 여기다가 있죠? 물론 이 지역이 산악지역이라면 이 화강암이라는 돌 모양으로, 돌로 있죠? 돌로 돌로 이렇게, 돌로 이 삼각점이죠? 삼각점 자,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해요 그래서 산해 같은 데 보면, 가끔 지나다 보면 산해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도시지역에는 이걸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지적 뭐예요? 지적 삼각층 양해한 지적 삼각점 자, 그 다음에, 지적 뭐예요? 삼각점이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중간중간에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설치해 놓은 게 뭐예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삼각 뭐가 있다? 보조점이 있어요 근데 도시지역에 설치해 놓은 게 뭐예요? 지적 도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 보게 되면 자, 그 보통 뭐예요? 50m에서 200m 이 사이에 옛날에는 뭐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빨간 플라스틱으로 해도 만드는 데 있고 대부분이 뭐로 만들어졌냐면 그 주석 있죠? 주석 그래서 이 구리 섞은 거 있죠? 구리 철에다 구리 섞은 거 그럼 주석으로 해갖고, 녹슬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원본 모양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지적 도군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땅 보고 다니시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서울특별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적 도군점이라고 지역마다 이제 예컨대 만약에 어디면 대전이면 대전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이런 걸 기인점이라고 하고 이런 기인점을 가지고 세부측량 자, 뭐하거나 일필지마다 도면을 작성하거나 필지마다 작성하는 거 있죠? 일필지마다 측량하거나 지적도 지적도 이면도 뭘 작성하거나 도면을 뭐하거나 도면을 작성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일필지마다 그, 자, 측량하는데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에 따라서 토지 이동에 따른 있죠?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에 따른 측량을 해요 자, 이런 게 뭐라고? 세부측량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자,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의 경계 다툼이 생겨서 경계를 뭐예요? 새로이 복원시켜주는 그 복원측량 있죠? 어, 그런 거요 그 다음에 현황측량 뭐예요? 복원측량 있죠? 하여튼 이 기준측량 기준점을 제출하는 기초측량이 아닌 건 다 뭐라고? 세부측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삼각측량 삼각보조측량 도곤측량이 아닌 건 다 뭐라고? 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세부측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자, 그 118페이지에 이거는 여러분 지금 뭐 시험 문제에 나온다, 나온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을 이하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8쪽에 위에 동그라미 기초측량이 구분 그래서 지적기준점 삼각정 보증점 도곤측의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경외하는 측량으로서 삼각보조 도곤측량 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거기 반가루 2번에 세부측량 써 있죠? 세부측량 세부측량 그래서 1번 세부측량에 의 그래서 자, 세부측량은 지적측량 진입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해서 도면을 작성하거나 공부에 등록하기에서 일필지를 중심으로 하는 측량이다 써 있죠? 그래서 이 토지 등에 따른 측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제 거기 측량의 방법은 뭐예요? 자,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 그러면 122페이지에 122페이지에 측량의 절차 있죠? 이제 측량의 절차 그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꼭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자, 일단 뭐예요? 측량의 절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뢰를 해요 측량을 뭐 해달라고 측량을 의뢰를 한다 자, 그러면 측량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있죠? 뭐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이 뭐 해달라고 측량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는 또 어디에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옛날에는 대한지속공사 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라고 있어요 잘못 들으면 통칭공사 이런 거 같은데 헷갈리면 안 돼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공사가 가로열고 옛날에 구 지적 옛날에 뭐예요? 지적공사 했어요 지적공사 자, 그러면 이런 뭐예요? 이런 수행자 수행자는 둘로 나눠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뭐예요? 지적공사가 있는 반면에 국토공사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일종한 요건을 갖추면 이 개인도 왜냐면 옛날에는 뭐예요? 자, 그 지적공사만 측량하다 보니까 자, 이 지적공사만 측량하는 것은 지적측량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왜? 헌법 15조에 국민이 가진 자유 뭐예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위험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종한 요건을 갖추면 도시지역에서 뭐예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예요?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한테 의뢰하냐면 누가한테 의뢰한다고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자, 이렇게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요 자, 그러면 측량 수행자가 의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의뢰 대상이 아닌 게 나온 거예요 의뢰 대상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참고로 오기 네,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오기? 동그라미 3번 그렇게 써 있죠? 줄 치세요 지적측량 검사와 제조사측량 의뢰할 수 없다 알 수 있죠? 제조사측량 제조사측량 의뢰할 수 없다 검사측량 왜냐하면 수행자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게 되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자, 누가한테 얘는 아주 옛날에는 경찰관이 저기했다가 지금 학원에 위탁시켜갖고 학원에서 시험을 받고 학원에서 붙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 공무원들이 바쁘시니까 누구한테 이 측량 수행자한테 뭐하라는 얘기니까 의뢰를 직접 하라는 얘기 물론 그래서 이제 자, 의뢰 시켜놓고 뭐예요? 검사해요, 검사 누가 소관총이나 시도사가 검사하는 건 이제 뒤에서 다시 볼 것이고 그러니까 의뢰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검사를 검사는 뭐예요? 수행자한테 시켜놓고 검사까지 수행자를 하라고 하면 자, 어디에다가 고양이 앞에다 뭐예요? 고양이에다 생선 박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검사는 소관총이나 시도지사가 하고 뭐만 의뢰만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3번에 주체시라 그랬죠? 뭔 안 된다고 의뢰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뭐가 아닌 거 대상이 뭐라고 대상이 뭐예요? 아닌 게 있다 그 아닌 게 뭐라고 자, 검사 측량 이 검사 측량과 이 검사 측량과 그 다음에 제 뭐라고 이 제조사 측량 있죠? 이 제조사 측량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자, 의뢰하지 말아달라 얘기예요 이 제조사는 하도 일본 놈들이 하도 엉터리로 일본 시대 때 측량을 잘못해서 자, 이것을 뭐예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재정이 뒷판침이 되면 자, 다시 측량을 해갖고 현재 사실관계와 공부상의 내용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앞에 설명했죠? 산에 올라가서 이마도 보급이 되면 분명히 도로가 왼쪽에 있는데 이 도면에는 실제 보게 되면 오른쪽에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경기도가 제일 오차가 많습니다 하도 일본 놈이 잘못해갖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제조사 한다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수요권자가 의뢰를 하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거기 쌍가루 3번에 수행자의 수행계획서 제출하죠? 그러면 이렇게 측량을 받은 수행자 있죠?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자,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았죠? 의뢰를 받았으면 자, 이렇게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수행계획서를 자, 이렇게 수행계획서 있죠? 이 계획서를 어디에다가 자, 지적소관총에 소관총에 뭐예요? 소관총에 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제출하느냐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즉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다음날 제출해요 언제 제출한다고? 그 다음날 제출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 지체 없이 즉시 나오면 틀려요 항상 그 다음날 제출한다 그 다음에 소관총에 제출해요 소관총에 소관총에 제출하지 이렇게 소관총에 제출하지 시의 도지사한테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국토유통부 장관이 나오고 시의 도지사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소관총에 세 가지 주체가 나와요 이 주체가 나오는데 국토유통부 장관의 여섯 가지 자, 시의 도지사의 여섯 가지 그 나머지는 다 소관총이니까 자, 나중에 그거 외우시면 돼요 뭐 그건 꼭 잘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중에 외우면 딱 해결이 되니까 왜? 그 문제가 매년 한두 문제씩 꼭 나오니까 그러면 이 소관총이 다 시도 이상 아니고 그 다음날에 그 다음날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2페이지에 그 쌍가로서 한 번에 1번 주춰보시면 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때는 기간일자 수수령을 기재한 수행계획서를 모여 그 다음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날까지 소관총에 제출한다 그 다음날이다 자, 123페이지 쌍가로서 한 번 중요하죠? 측량기간과 뭐라고? 검사기간이에요 무슨 기간과 무슨 기간이라고?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무슨 기간이라고? 측량기간이에요 측량기간 측량기간 그러면 자, 일단 뭐예요? 기간을 따질 때 측량기간 검사기간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기간은 뭐예요? 자, 측량기간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제목을 타이틀을 자, 뭐예요? 절차상 그냥 기간으로 따져보시면 자, 이렇게 기간으로 큰 제목을 기간으로 이렇게 자, 보고 무슨 기간? 측량기간 자, 측량기간은 며칠이고 5일입니다 5일이다 자, 그 다음에 검사기간 있죠? 검사기간 검사기간이에요 이 검사기간은 당연히 뭐예요? 무슨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4자이죠? 4자 4자 있죠? 안해버려도 4자 있으면 4일이겠지 이거 외울 거 없겠죠? 검사니까 4일이고 측량기간이 생각 안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측량이니까 5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여튼 검사기간 하나만 알면 측량 검사 검사 4, 4, 4일이고 5일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뭐예요? 국가가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매칠로 4일로 정해놨죠? 근데 이번에 뭐예요? 이건 어차피 이제 봐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보세요 기인점을 설치해도 이런 기인점을 설치하는데 뭐예요? 자, 뭘 설치하는데 이 기인점을 설치하는데 원래 이 대한민국에 이게 수십만 개 일본 시대 때부터 수십만 개가 설치돼 있어요 수십만 개가 설치돼 있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뭐 비만이 와서 태풍 불고 비만이 오고 그러면 산이 뭐예요? 자, 산이 뭐할 수 있어요? 붕괴돼갖고 자, 아니면 아니면 도로가 유실되고 그러면 이런 동원점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다 유실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측량하는데 어? 주변에 뭐가 없어요? 기인점이 없어요 왜? 세부 측량을 하려면 기인점이 설치돼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인점을 설치하는데 몇 개까지가 15점을 설치하는데 자, 몇 점을 설치하는데 15점을 설치하는데 일단 며칠이 소요되냐 하게 되면 일단 15점이 4일에서 4일이 설치돼요 네 자, 15점 이하까지가 4일인데 뭐예요? 이하까지가 4일이에요 초과하는 플러스 초과하는 뭐예요? 4점마다 4점마다 몇 일을 플러스 뭐예요? 1일을 가산합니다 1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4일 4점마다 자, 4점마다 뭐예요? 1일을 가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응, 이게 가로 놓기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사례 형식으로는 잘 안 나와요 나 안 나오는데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해를 무슨 얘기냐 만약에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19점을 만약에 설치한다 치자니까 이 19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측량 한다니 그러면 19점이면 뭐예요?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이게 4일이죠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자, 그래서 뭐예요? 15개 그러면 딱 4개니까 그러면 뭐예요? 4개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 너무 만약에 어 17개다 이렇게 보자 그래야지 몇 개 남아요 이거 2점이 남죠 2점 위에 보면 몇 점 마다 4점 마다 라고 되어있죠 마다니까 하나도 1일 두 개도 1일이죠 이게 며칠이에요 1일입니다 총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5일 걸린다 그런 얘기 그렇다 이 얘기 지금 그럼 만약에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그런 얘기예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칭량 칭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를 해요 이렇게 정해놨는데 합의를 했다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게 합의를 하길때 합의가 합의가 40일에 한 번 시험 문제 났어요 최근에 나온 게 40일이에요 4년 전에 나왔죠 40일이에요 40일 곱하기 뭐라고 4분의 3이 4분의 3이 있죠 4분의 3이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31이 이게 바로 뭐예요 31 이게 칭량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이 있죠 곱하기 몇 번에 몇이 4분의 1이 있죠 4분의 1이 있죠 11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검사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 대한 얘기는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4분의 3이 5분의 3 뭐예요 5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여튼 4분의 3 4분의 1이다 이렇게 꼭 좀 쌍가로 4분은 중요해요 올해 꼭 나오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9일 때 나왔던 게 가로 집어넣기가 그거예요 칭량은 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며칠이다 4일이다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검사할 때 15점 이하일 때 4를 자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뭐예요 초과하는 몇 점마다 자 초과할 경우에 자 니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초과할 경우에는 자 4일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뭐예요 4점마다 그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가산한다 4 4 4 들어간다 이렇게 저기 하죠 그래요 자 그래서 4 4 4 이렇게 가로집어 넣기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24쪽을 보게 되면 검사가 나오죠 검사 아까 그랬죠 검사는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위탁을 해 놓잖아요 운전면허 시험도 위탁을 해 놓으니까 당이 뭐예요 그래서 자 수행자한테 측량하려 했으니까 수행자가 측량을 잘 했는지 예컨대 이런 얘기에요 자 누가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 있죠 땅에 바다를 매립해서 신규등록해서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데 누가 수행자 의리라는 사람이 와서 어 측량해 보니까 면적에 1112가 나왔어요 갑이 뭐예요 막걸레 한잔 받아주면서 술 한잔 받으면서 접대하면서 조절하게 1112가 뭐냐 그냥 1500으로 등록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세상 모른 일이잖아 어 세상 모른 일이에요 모른 일이니까 그러면 이 수행자가 측량한 거에서 뭐예요 국가기관이 소관청이나 자 당연히 뭐예요 아이 소관청이나 시도이사가 뭐예요 검사할 필요가 있다니까 검사 검사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에 뭐예요 경계나 대장의 면적이나 이 자표라든가 측량이 필요한 거 있죠 이거는 뭐예요 그 면적에 뭐예요 면적에 그 자 그 면적에 증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감해요 소유자들은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잘못 등록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작년에도 나왔지만 검사 대상이 아닌 거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뭐냐면 검사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부에 등록하지 않냐 여러분 거기에 어디 그런 말 나오냐면 음 음 자 자 어딜 보냐 하게 되면 검사 거기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지시장 또는 뭐예요 소관총의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줄쳐보세요 다만 공부에 지속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 측량으로서 자 경계 복원이나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현인은 검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울 건데 내용만 이해해 보자 그러면 자 뭐하고 뭐는 말 그대로 뭐예요 경계 복원 있죠 이런 식으로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있죠 이 경계 복원 측량 과 지정 복원 측량은 현황 측량은 뭐 하지 않는다 이거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간자 따서 복현인은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 복현이 경계 복원인은 뭐예요 누가하고 누가하고 이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내 땅 이만큼이다 내 땅이 거기서 싸우죠 그러면 국가가 지금 그 공부상에 있는 있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가봐 네 땅은 이만큼이고 의라 네 땅은 이만큼이다 라고 해서 지금 공부에 있는 그 공부가 측량 성과도 있죠 결과도 같은 거 있죠 측량을 해서 그 결과 단어 성과를 갖고 도면을 작성하고 하니까 이게 더 정확한 거 갖고 다시 뭐예요 복원해 주게 복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뭐예요 공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등록한 사항 갖고 뭐예요 복원해 주니까 필요 없다는 게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현황 침량이라는 건 현황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이제 용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용어인데 현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에 지금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우리가 도면상의 공부상의 뭐예요 공부상의 경계구 원칙이 자 우리가 땅 위에 건물을 짓다 보면 육안으로 있죠 남이 땅을 침범하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항상 건물 짓고 중공부사 사용 승인 받으려면 이 현황 침량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건물의 위치가 다른 뭐예요 지금 현재 건축물의 현재 상황 현지 상황이 다른 도면상의 도면상의 이런 경계 다른 경계를 침범했는지를 알려면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현황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현황도에 내 땅에 내 건물이 내 땅 안해졌는지 남이 땅을 침범했는지 이런 걸 그림을 딱 나온다는 게 현황 침량 그 얘기 지금 그런 것은 경계면적 자표가 아니라 뭐예요 그 건물의 바닥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 없는 거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 하게 되면 뭐하고 뭐는 경계보험과 현황 침량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검사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있죠 어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침량 부분에서는 정확히 볼 사항이 일단 거기 침량 절차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기준점은 뭐예요 시험 문제 거의 나온 지가 23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개정되고 자 재작년에 시험이 나오고 또 이제 좀 오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뒤에 그 자 127쪽에 적부심사 있죠 어 그래요 적부심사는 침량이 적당한지 부족당한지 뭐예요 심사하는 얘기인데 작년에 또 나와갖고 지금 올해 뭐예요 올해 또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자 요번 자 입문 과정에서는 그 정도로 지적을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는 거기 등기법을 또 계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등기법도 어 좀 기초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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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